이필영 동대문 구청장이 제11호 태풍 흰남루에 대비해 지역 순찰에 나섰습니다. 이 구청장은 겸재교, 외대압역, 지하차도, 이문3주택재개발정비사업장을 거쳐 배봉산 숲속도서관 인근 침사지, 사면시설 등을 방문해 태풍에 대비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. 구는 강풍에 대비해 5개 광고물 86개소 철거, 그늘막 결방, 타워크레인과 급경사지 등 위험시설물에 대한 순찰을 완료했으며 침수 취약가구에 물마기판과 역류방지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피해발생 시 대처 방법을 사전 안내했습니다. 또 동대문경찰서와 함께 대형공사장, 산사태 위험지역, 지하차도 등 관내 193개소의 풍수해 취약지역을 한반도가 태풍 영향권에서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순찰할 예정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